안녕하세요. 토베기 입니다. 오늘 또 네타리 사냥 중입니다. 오늘 또 마음 가는 곳에 한번 길이 있다고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또 오늘은 또 저우고 인연이 돼 가지고 또 반겨줄지 궁금합니다. 자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. 그래서 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 삼거리 모양입니다. 삼거리 모양이기 때문에 바람이 좀 쉬어가고 그런 자리에요. 또 이런 자리는 능이도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. 자 능이 포인트죠. 그래서 저 위에서 그리고 방금 저 우회를 좀 봤는데 안 나옵니다. 하지만 또 여기들도 위에서 다시 데려와 가지고 가내칠 수가 없는데 자 여기에 또 다발로 보입니다. 바로 이런 겁니다. 이게 이게 맥이 같습니다. 맥이 분명한 맥이 있어요. 이게 이것도 좀 늦게 나와 가지고 상태가 좋습니다. 아 이쁩니다. 조금은 뭐 이것도 조직은 벌레가 안 보겠지요.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보니까 이게 분명히 자리는 두타리라든가 능이라든가 송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복수해서 자립니다. 자 이렇게... 아... 또... 어... 그렇게 뭐 최근에 나온 벌레가 아닌데 자 조직이 깨끗하죠. 벌레가 안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어... 오늘도 또 이렇게 마음속에서 보이는 자리에는 또 이렇게 능이가 아 능이가 아니고 느타리입니다 자 이렇게 아 이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반겨줍니다 어 조금은 조건이 여기는 지금 상단만 있기 때문에 하단부가 좀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상당히 좋으려만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이것도 어딥니까 자 이렇게 굉장히 이쁜 느타리버섯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오늘 또 이렇게 마음속에서 위에서 이 자리를 패스를 하고 갔으면은 이걸 못 모시고 가는데 또 그 마음속에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여기를 좀 보고 가야 되겠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런 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또 바람이 솔솔솔 이렇게 불고 올라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느타리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아 이 자연의 법칙을 자연의 이치를 조금 더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어 보삿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게 또 운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기술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걷는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조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느타리는 마른 것은 좀 상태가 좋은 것은 작아서 영상이 안 담고 지금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엄나무가 엄청 큰 나무인데 자 여기에 자연산 펜이버섯입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껍질 속에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기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어 자연산 펜이버섯이 꼭 개근버섯처럼 이렇게 대궁이 자 그렇죠 대궁이 엄청 큽니다 토너고 비고 해봐도 이렇게 그렇죠 야 또 이렇게 여기는 지금 정북이고 좀 전 영상의 느타리는 방향이 좀 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좀 더 일찍 나와 가지고 어 조금 그 발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아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팽이버섯이 여기에도 지금 그 나무 껍질 사이에도 지금 뚫고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있고 자 여기에도 우와 팽이버섯이 이렇게 큰 것도 어 보기 힘든데 자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상태가 너무 이쁩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반가운 겨울에 이렇게 어 겨울살입니다 겨울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낙엽이 지니까 또 시방이 또 이렇게 노랗게 익으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겁니다 어 봄 여름까지는 조금 어 낙엽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낙엽이 지니까 아 이제는 겨우사리가 훤하게 보입니다 여기는 또 의외로도 겨우사리가 많습니다 어 겨우사리 시방도 지금 녹립고 있습니다 한번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겨우사리 열매가 노랗게 보이시죠 자 이게 겨우사리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또 어 겨우사리는 어 각종 항암효과 몸의 면역 기능을 높게 해주는 그런 아주 우수한 약재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타리가 상태가 좋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손바닥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엄청 크죠 자 이런 모습인데 탈랑 두 개 있습니다 하하 그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 자연은 땡자리에서 어 이런 버섯들을 보면은 더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또 어 지금 여기가 한 500정도 원래는 좀 더 올라오면 안 되는데 여기는 밑에가 지금 낙엽송 밭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상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또 한번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환경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조금 아쉽다면은 어 참나무들이 조금 밑에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서 또 틈새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큰 네타리버섯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두 개 가지고 하나 더 있었는데 자 자연적으로 좀 말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 행복합니다 어 이런 자리에다가 만약에 생자리에서 만약에 다발로 붙었으면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은 또 한 꼴 더 넘어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꼭 송이 퍼드려기 발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엄청 크죠? 손하고 비교해 봐도 엄청 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선행 마치고 하산 중입니다 오늘 또 생자리에서 팽이버섯도 보고 네타리도 보고 행복한 토백입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또 길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